어, 이제 제설해줘. 음.. 아아 싸우지 마십시오 네네 다 제 잘못입니다 이거를 빼면은 이렇게 들어오는건걸? 올려놔야 되겠네 아 안좋아 굉장히 안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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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아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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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니까 being 그니까 어 아 아 폴을 이쪽으로 가고싶은데 맞아요 다음에 일로 오는거잖아 아 근데 폴을 넘기는게 너무 의미없는 소리였던 것 같다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너무 잘못했다 아 너무 안좋은데 아 시간에 쫓길 것 같은데 결국 아 다시 오는거 느끼네 아 끝으로 가고싶은데 굉장히 안좋은 순간야 이거 차가서 두개가 걸리진 않잖아 한번 해보자 여기서 빠져봤자 아 너무 안좋은라나 그치 이거는 예상했던 수잖아 그치 뭐지 어? 이걸 먹는다고? 아니 이거는 생각도 못했네 난 당연히 이거 먹을줄 알았는데 뭐지? 이 반절이는 매력게임은 뭐냐 아니 당연히 난 이걸로 이걸 먹을 줄 알았는데 이걸로 이걸 먹네 포드에 꼬아야 되는데 상을 갇혀있는 거를 움직이겠다는 건가 뭐 먹혔어 나? 저 뭐 먹혔어? 쫄 먹혔죠? 아 그렇겠지 아 저렇게 그럼 어차피 쫄 교환한 거니까 풀어주는 느낌이었나 보네 들어오는 게 좋겠지 오케이 여기서 이걸 먹고 아 굿굿 상이 나간다 아 아 아 아 아 좋구나 여러분도 잘여줬어요 위험한데? 아 조금 위험해 보인다 마가 나갔으면 안 됐던 것 같은데 뭔가 위태위태하네요 상황 위태위태하다 위태위태 얘만 밀어내면 뚫을 수 있는데 마가 넘어온단 말이죠 아 먹긴 먹어야겠는데 이거라고 싶어가지고 이거하고 이거 먹고 소를 먹고 싶어가지고 뭐 먹혔어? 쫄 먹혔나? 쫄 먹혔죠? 뭐 좋은 거 안 먹혔을 거 아니야 여기 좋은 게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몇 점 대 몇 점이야? 포 먹으면 비슷한 거 같은데 추웠잖아요 폴을 넘길까? 폴을 넘기면은 앞으로 막아있으니까 이걸로 이걸 먹을까? 아 포가 살아가니까 아 폴을 잡고 싶었는데 그럼 결국에 포가 넘어가면 살잖아요 아 이게 싫어가지고 아 좋은 수였습니다 자아 이제 막아가야 될 것 같은데 막아가야 될 것 같은데 막아가야 되지 않을까 얘가 먼저 움직이네 아 쫄을 살리는게 의미가 있네 이게 낫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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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두쪽으로 살리고 보자 어? 어떻게 되겠지?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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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생각을 한거죠 히힛 히힛 이게 급한게 아닌거같아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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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아 여기 되게 위험해 보이냐 이렇게 의미없는 소잖아 그치 의미있게 만들면 되는거지 그치 아주 좋은 명언이었어 아 나 이렇게 위험해 보이네 히힛 정말 위험해 보이네 시나리오.. 요걸로 요거 먹으려고 그지? 좋은 소였어 마도 있어가지고 요렇게 두개 해놓은 거거든요 일로 오네 여기가 의미가 있나? 이걸로 이거 먹는 거 별로겠죠? 아 그냥 먹어버렸다 어떻게 이렇게 빼는 게 안전해 보이긴 하네 그럼 이걸로 이걸 먹나? 그냥 여기로 뺐어야 되나? 이긴 거 같은데? 이긴 거 같은데? 이거라치 거라치 아 이제 뭐 대축에도 웬마다 만지겠구만 그렇지 막막 그냥 중앙으로 들어가면은 아주 안정성이 높아지겠구만 아 아 어 아 아 아주 완벽해 방어 이렇게 하면은 차가 내려가야 되니까 마가 올라가고 이겼구만 이겼어 두개 걸어주면서 여기서 여기서 제가 차가루 먹어도 야 못 먹지 왕을 피해야 되는데 네 여기밖에 없으니까 아 이겼네 가져오시고 차 하나 더 가져오시고 기꺼운 강 나왔어 너무 깔끔하군 좋았다 아 뭐 한 번 더 하자고 나한테 수준 처리를 못 느낀건가 안 되겠구만 한 판 더 해줘야 되겠어 어 어마무시한 수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허 안 되겠구만 아 어 어 벌써 나온다구 아 벌써 나왔네 모아볼까? 아니야 아니야 삭 나갈 때가 아니야 지금이지 얘가 자꾸 이런 수 든다 별로 안 좋은 수 같은데 아 내수도 별로 안 좋은 수 같다 장군을 치는 거는 별로인 것 같고 굳이 칠 필요가 없으니까 역시 튼튼하게 가깝다 할 게 없으니까 튼튼하게 가자고 튼튼하게 가자고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제할 필요도 없었는데 아주 쓰레기같은 소리였어. 아주 좋지 않아. 난해해졌네. 괜히 올려가지고. 아 이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야. 아주 쓰레기같은 소리였어. 이거 어때요? 결국에 막히나? 그렇겠지? 좋지 않네. 아직 의미가 없어. 약간 위험해 보인다. 그치?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겠어. 약간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합시다. 이게 나와보이지? 그치? 애가 먼저 교환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게.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될게. 저기로 차로를 위협하라고? 뭐가 있는데요? 없는데? 이거 안되잖아. 안되는데? 좌로 차로를 위협하라고? 오른쪽에 있는 차로. 좌로 위협하라고? 여길 딱 갔다. 아 차 교환하자고? 아 그걸 하자고 차라리? 그럼 내 상이 갇혀있을 것 같은데? 별로 굳이 할 필요 없는 수 같아요. 아 내 거 갇혔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폴을 먹을 수 있지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 차가 같이 걸려있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주 좋은 수였어요. 아 실수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래도 큰 실수는 없는 것 같아. 그치? 요거는 장군을 쳐서. 그쵸? 어 살을 내리게 해야지. 마가 내려오는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치. 불가능한 수는 아니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걸 먹으면은? 왜 동수? 그렇지! 한번도 도전 안하시나? 아. 아. 받아줬어야 됐는데. 3연승 강 나왔는데. 한 판 더 해야 되겠구만. 아 재승강 강 나왔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 아쉽고. 이거 무슨 장기야? 아 그거구나. 자. 쫄노리는 척 하면서. 이건 먹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 그냥 포 넘었군. 100세 공개. 아아. 아 잘못했다. 아. 하하하하 아앜 천천히 좀 하실거라 나도 실수했네 너무 급했다 아 이제 창 또 올라올거 아니야 아 너무 급했어 실수했네 쩔쩔쩔 아.. 포 빨리 움직여야지 뭘 할 것 같은데? 아 그럼 쪼리 중간으로 오잖아 아 참 애매하네 아 정말 애매하다 이거 어떡하냐 아 실수해가지고 다 날라가게 생겼네 다 날라가게 생겼네 너무 안정수인가? 아 포가 중앙에 그냥 내꺼 아 이거 말을 올려야겠구나 아 포가 중앙에 그냥 내꺼 아 이거 말을 올려야겠구나 아 너무 많이 잃었는데 아 너무 많이 잃었는데 흐흐흐흫 이렇게 불리해 보이네 쪼리에 너무 많이 먹였지 쪼리 두개 차이가 아 반갑습니다 고생하자 호텔 탱탱 아 또 쉴 수 있어 나? 성재 소를 못 봤네 성재 소를 못 봤어 무슨 차이예요? 왜 쥐가 와서 갇혔냐 하나 둘 셋 네모나무 먹을 수 있겠구만 아 아니네 아 여기로 가면 웃기는구나 이거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아 뭐 다른 수가 있나 왜 무슨 생각을 하고 절로 간거지 아 여기로 오게 차가 여기로 오겠다고 이걸 하겠다는 거네 그치? 막는게 맞나? 먹는게 맞나? 아니 누가봐도 이거 일로 땡기 이거 일로 오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먹고 뭐지? 막는게 나 그냥 폰 넘어갈까? 이게 다 꼈다 그치? 차라리 포를 넘어가자 이게 다 꼈어 아 이걸 나중에 했어야 되는 건가? 먹고나서?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아 멍청 막아버렸네 내가 모르고 아 그렇지 아 순서가 잘못됐잖아 먹고나서 올렸어야지 얘가 일로 올 텐데 말이지 아 저 바보 같은 수였어 아 굉장히 안 좋아 그럼 쪼를 피할 거 아닌가 먹어야겠네 흐흐흐 역전 박 나왔어 그림 나왔어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이거였거든 원래 순서가 잘못되긴 했지만은 그렇지 그렇지 아 진작에 했어야 됐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되는 순간? 아 이렇게 빠지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아 지금 한타임 늦었죠 다음 쓴 거 같은데 그치 장군을 쳐서 내려놓을까? 어우 좋은 수다 이거 이거 괜찮다 그럼 4가 올라오겠네 그치? 아 4가 올라오겠어 마가 나가야 될 거 같은데 이제 아 근데 마가 나갈 때가 없네 딱히 상이나 올려놓을까 일단 상이나 올려놓아? 같이 올려놓습니까? 아 되게 안정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뭔가 어렵네 아 벌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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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는 순간 이런 순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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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론가? 아! 아 갇혔네.. 아 실수했네.. 라고 하기에는.. 어차피.. 막아 지켜주니까.. 길을 만들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우.. 너무 갇혀있다.. 기물들이 너무 갇혀있어.. 갑자기 어우.. 뭐 해야 되냐.. 1킬 다 했습니다 이따.. 네 못 가게 되겠지? 가게 안되겠지? 아 이 쩔 한번만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뭔가 그림이 맞춰질 것 같은데 어 아 잘못했네 이거? 게임 갖다 버렸네? 아닌가? 그냥 쫄로 이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피해주네? 아 나 게임 갖다 버린 줄 알았네 잠깐만 아 다음 수로 빨리 시간이 없다 시간제야 개질이네 아우씨 모르겠다 다시 내려보내봐 아 그냥 포기해야겠는데 여기를 아 그냥 포기해야겠는데 여기를 아 그냥 포기해야겠는데 여기를 쩔을 쓰고 차로 쩔을 안 먹으려나? 차로 쩔을 안 먹으려나? 차로 쩔을 안 먹으려나? 아 너무 불리한데? 아 너무 불리한데? 그래도 불리는건 변함이 없네 뭐라고 할 à 오 뭐 2 5 5 4 4 5 그래도 아직 진건 아니니까는 열심히 해보자고 그렇지 장을 먼저 쳐야되나 아 구독 좀 뜨거웠어 아 그러네 아 상이 있구나 아 미안답니다 아 또 들어올거 아니야 아 미쳐버리겠네 아 쩔에 들어온 답이 없네 10초 남았습니다 쩔에 오잖아요 아 이게 이걸 못막네 쩔에 끝에까지 왔네요 마 죽었네 아 이거 무패였는데 쩔에 쩔다 이거 먹는거죠 그지? 아 안먹네 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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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스 어디 빼는거야 볼 빼는거야 아 모르겠다 어 먹고 먹자 그렇지 아 어 시간이 다 됐네 아 아 전대 처음으로 아 실수가 너무 많았어 아 무패신화였는데 아 개못했네 아 실수가 너무 많았어 아 실수가 너무 많았다 아 눅 Saved 일정에 피아노 인 마치 잠깐만요 자궁 치면 굉장히 위험해 보겠네 아 아 이놈의 광고는 왜 나오는거 자꾸 살을 올려놔야겠다 뭔가 위험위험해 보이네 굉장히 안좋은데 아 마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야 뭘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아 이걸 먹네 내가 이걸 할라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고립돼있냐 이거냐 이거냐 그치 이거는 이게 맞다 그치 여기서 상의하면 죽어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네 빨리 튀자 위치 안좋아 위치가 너무 안좋아 보여 아 그냥 마가 먼저 나갈꺼야 뭐하냐 게임 던지네 게임 던지네 얘넨 왜 이거 사 안먹었어 사 먹어도 되는거 아니었나 아닌가 그랬던거 같은데 오오 잠깐만 위험하다 스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아 헬터는 폴을좀 가져오자 그게 왔는거 같애 아 나 이거하고 싶은데 폴을 가져오자 굉장히 위험해 보이네 굉장히 위험해 보이네 ㅋㅋ 아, 그냥 4 내릴 걸 그랬어 4 가지고.. 너무 꼭대기에 혼자 있는 거X 크 buying 아니, 얘는 왜 풀어? 이거 안 먹었어? 아, 못 먹는구나. 미안합니다. 못 먹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아, 외통이네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 실력? 아, 역시 녹슬지 않았구만. 좋았어, 좋았어. 마지막 게임인가? 100원밖에 없는데? 재밌구만, 오래되만 해야지. 아, 포는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신경 쓰이게. 포가 일로 와가지고 굉장히 애매해졌죠? 그죠? 상이 있고, 여기가 뚫려 버리니까. 포가 일로 안 왔으면은 차가 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포로 먹는구나. 음, 일단 이건 먹어야죠. 왜냐? 어차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니, 이건 먹어야지. 맞지? 자네니까. 자, 이제 뭐. 예상대로라면은. 어? 뭐 빼면 되지? 마가...절로 오면은. 뭐 딱히 상관없긴 한데. 여길 하자고. 여기 굉장히 좋아보이네. 모든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아. 아주 굉장히 좋은 수 같아. 뭔가... 전체적으로 마의 길을 통달하고 있어. 아, 중앙으로 갈까? 아, 이거는 좀 별론거 같고. 쌍차가 가는 거 굳이 의미 없는 수 같은데? 아, 이걸 해야 되겠다. 여기서 이거라구요.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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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걸 같이 묶기자고? 아, 일로 온다고? 아, 진짜? 흐흐흫! 흐흐흫! 같이 묶기... 왜 같이 갈라그러냐? 얘가 더 답답하지 않을까, 나보다? 왜 같이 갈라그러는거지? 저는 이제 만화 상을 좀 빼고 싶어가지고. 상이 낫지. 아, 상 공짠데.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중앙으로 오는 거는... 이게 은혜가 그저... 아, 약간 위험하네 또. 괜히 했나보다. 아, 마가 일로 올 걸 생각을 못했네. 여기만 막아가지고. 아, 포도 뚫렸잖아. 포를 줘야 되나? 아, 이런 마감. 마... 아, 포로 살릴 수 있구나. 조은수야. 조은수였어. 조은수야. 조은수인 것 같아. 이건 예상했으니까. 이쪽은... 이쪽이 낫지 않을까? 어, 왼쪽은 아닌 것 같은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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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은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뭐 들어와도 상관없는게 어차피 차가 있어가지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하나 좀 보고싶어가지구. 차가 두개라서. 아 이걸 일로 와? 아 먹고 갈까? 차 내려볼까 일단? 이제 먹을까? 이것도 하고싶어. 이것도 일로 가고싶은데. 아 할게 너무 많네. 이것도 하고싶은데? 이거는 이겼다. 그치?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차가 움직이는건 말이 안되니까. 그치? 그치? 그럼 얘는 내 수를 지금 어떻게 바꿀것인가 생각을 해봐야되고. 차가 일로 오는 수가 제일 좋지 않나? 차가 일로 오는 수가 제일 좋지 않나? 그치? 꼬아가지고 가는거지. 원래 손은? 이거였지만은? 꼬아가지고. 꼬아가지고. 아니. 똑같은거 아니야? 이렇게 오면은? 그치? 그럼 결국에는. 얘가 얘가 들어오서 장군으로 끝날거같은데. 일로 가야되죠. 폭..가. 아! 아 이놈자식! 그냥 나가야지. 실력 차이 나니깐 어허허허. 그냥 나갈 줄 모르는거봐. 흐흐흠. 흐흠흠흠. 아하아. 잘해도 문제야. 잘해도 스트레스고. 못해도 스트레스네. 아하. 잘해도 스트레스군.. 못해도 스트레스구만 아 폴을 뒤로 하지 말고 앞으로..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직 초보자라서.. 16급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 100원 싸우겠으니까 한번만 더.. 아.. 아깝습니다.. 승률 100%였는데 90% 밖에 안되네.. 100% 방 나왔었는데.. 아쉽구만.. 아.. 아.. 막아버리는구나.. 호호호호 아.. 그냥 바꿔주면 안되나.. 먹고서.. 아.. 안좋은 순데.. 별론데.. 아.. 초고수인척.. 네 수를 미리 알고 있었다.. 크.. 멋있었다.. 기가 죽어버리는 거지.. 뻔한 수였다.. 아.. 이거 먹을걸.. 나 뭐하냐.. 이거 왜 안먹었냐.. 에이.. 아.. 쪼를 괜히 올렸어.. 아 4 올리지 말고 뒤로 넘겨서.. 이거 먼저 먹을걸.. 어.. 잘못했네.. 아.. 먼저 이걸 먹을걸 그랬나봐.. 아.. 아.. 포.. 걸렸죠? 어.. 얘가 어떻게 해야되는데.. 쪼를 당긴다? 말도 안되는거야.. 다 먹어.. 여기서 포 해가지고 쫄 다 먹는 거 오바입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순간 아 이건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이걸 먹잖아 내가 포가 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차하고 포가 먹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시겠습니까? 이걸 이게 빠져야겠는데? 왜냐면 얘가 이걸 치니까 내가 여기서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 여기서 쫄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압박이네 그냥 이거는 살을 빼도 되겠네 그래서 내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아 포 왔다 갔다 하면 그렇지 아플 것 같은데 아 포를 빼면은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 말도 한번 노려보자 말을 한번 노려봅시다 일단 포는 어차피 못 넘어오니까 카운트 어차피 못 오고 요쪽이 쪼라나로 다 먹혔네 시나리오 장군 치고요 포로 이걸 먹어요 얘 왕으로 먹을 거고 난 살을 먹어 왜 될 거 같아 왜 될 거 같아 아 벌써 했네 아 내 시나리오 이 놈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거 할지 그래 아 미리 알고 있었고 그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알고 있었어 이거는 이제 여기로 가가지고 길을 막을 거란 말이야 아 미리 오는구나 아 여기로 내가 못 가는구나 아 그러네 일로 가도 되지 않나요 저 상관없는 거 같은데 아 일단 차를 가서 상황을 좀 볼까 어떻게 하나 좀 보고 싶은데 으음 살을 우기는 건가 이거는 별로 의미 없는 게 얘가 이거 먹어도 그냥 먹으면 되니까 여기에 나 라인 날아가는 거 상관없을 거 같은데 아 별론가 아니 이거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아 상관 있었네 위험했구먼 하하 맞지 아닌가 이렇게 장군을 지고 내가 이걸 먹으면은 이렇게 막 계속 말을 두게 여기에도 어 이거 위험했어 굉장히 위험했어 아주 좋은 수였습니다 이젠 뚫고 보자 어 담아나올 뻔했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el 아주 좋은 수였습니다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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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였나 이수우 차가 오면은 애매한가? 아 일로 가고 싶은데 그럼 게임 꼬이나? 아 쪼를 어떻게든 치워 보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걸로 이거 먹을 수 있구나 그러나? 상 먹고 싶은데? 상 먹고 싶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러워? 왜 더러운거지? 어? 이겼는데? 한번더? 아아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제 못하겠군. 아아 이걸 왜 클릭하는거야? 이거 게임하려면 어떻게 해야돼? 아아 별로 살 수 있구나. 아 돈 되네. 다음에 하죠. 이 정도 승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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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